그렇게 동해 명민이 전체 분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확실한 결과가 다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모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차가 막히고 행전하는 것도 우리들 생각대로 잘 안되죠. 신호 때문에 자꾸 끊기고 그래서 같이 다 왔으면 더 효과가 좋았을 텐데 이 방문 전에 또 이렇게 모여서 명민 전체가 모여서 어떤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확실한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럼 시작하기 전에 또 위에서 부호라도 몇 번 해가지고 분위기를 한번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신 양이 계신 분들은 많이 해봐가지고 잘 아시는데 젊은 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목소리를 한 번 더 높여주고 시작할 때 하겠습니다. 오리농장 허가해준 구미신원 각성해라! 청정지역 독일 변회 오리농장 웬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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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evision 6천마리 오주문진, 도겸현민, 다 마신다! 겨울철새 도래지에 AI 걱정 웬말이야! 도겸현민, 동의 없는 오리농장, 짓지 마라! 짓지 마라! 짓지 마라! 짓지 마라! 오리벌진 오리깃털, 오리코로 들어간다! 주민금상 무시한 행정당국은 각성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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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폭탄 떨어지면 농장주는 뒷짐 짓고 지역주민은 작살난다! 한 사람의 똭 거짓에 도겸현민 골탕 먹래! 살처분비 세금부담 분통사자 못살겠다! 동의 면밀 다 모였다! 확실하게 끝장내자! 확실하게 끝장내자! 확실하게 끝장내자! 확실하게 끝장내자! 확실하게 끝장내자! 오늘 목소리는 다 켜시죠? 이렇게 모르겠는데 오늘도 저희들이 이 오리농장을 반대하는 것은 확실한 명분이 있어서입니다. 그냥 냄새 조금 나고 깃털 좀 날리고 그런 문제가 떨어져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이런 허무시들을 아무 동의도 없이 마구다지로 어떤 여론에 귀를 기울지 않고 마구다지로 허가해주는 구미시 공무원들의 자세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대책이 있어서 이렇게 마구다지로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서류로 숫자만 맞으면 사인을 해준다는 게 이게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는 행정입니까? 어떤 것이 지역주민을 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꼼꼼히 살펴서 법을 집행해야 되는 게 행정기관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허무시들이나 모든 시설이 주민의 도움이 없이 밀실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허가를 해주고 짓고 별 난리 구슬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에 가면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냥 법적으로 합당하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뭐가 법적으로 합당합니까? 한 사람의 민원으로 허무시를 건설하는 게 합당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지역주민이 수많은 지역주민이 집단 민원을 설치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답을 하나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민원은 어떤 식으로 대답할 겁니까? 법만 따지고 있습니다. 무슨 법이 맞습니까? 에이아이가 폭발해서 지금 다른 데는 난리가 났습니다. 구미시에 에이아이 뒷골 한 번도 안당했습니다. 왜 공무원들이 똑똑해서 그러냐 잘나서 그러냐 절대 아닙니다. 20몇 년 전에 가산 원룡장 거처에 대규모 양계단지가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원룸이 20년을 빌들어하여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양계동장을 막아줬습니다. 대규모 단지였습니다. 그 결과 구미시는 20년이 넘게 에이아이 노래진데도 불구하고 에이아이 걱정도 하나도 안하고 축산과 공무원들 완전히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오리농장을 허가해 준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왜 이름하냐? 지금 메스컴에는 벌써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익산에 에이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농장 두 곳에서. 하나 터지면 난리가 납니다. 수만 마리 오리 다 살첩을 해야 됩니다. 그걸 어디 갖다 끌어붙으면 그 비용 누가 됩니까? 담당 공무원이 됩니까? 농장주가 됩니까? 우리 세금으로 다 물어줍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어리석게도 그런 일을 사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기존이 그 자리에다 오리농장을 허가해 줬다고 지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 살첩을 하고 방지하고 하는 비용을 누가 됩니까? 우리 시민이 세금으로 다 됩니다. 그 사람이 농장주가 세금으로 에이아이를 방지하고 살첩을 하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와서 손을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년만 에이아이에 와서 다 죽어버리면 오리농장 문 닫습니다. 자기 스스로 돈 벌이가 안 돼서 안 해요. 그런데 그 사람 끝까지 하고 또 고집합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다 물어주니까 자기는 손해본 게 없어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뻣뻣스럽게 무슨 이 자리가 최적이네 뭐니 오리가 사는 자리가 최적이면 에이아이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최적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왜 그러냐 철새 도래지고 철새 도래지가 장난이 아니고 철새가 에이아이를 가져옵니다. 우리 독감 4발 직전 다 받으셨죠 사람이 오는 건 괜찮지만 철새가 옮기는 조리독감은 저 중국에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철새들이 겨울일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해마다 오리들이 날아와서 에이아이 독인자가 날아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자전극길이 우리의 건강에도 좋지만 에이아이가 전파할 수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거기는 부산 김해에 에이아이가 발생하든지 철새가 오든지 저 한강가에 오든지 김포 인천에 있든지 다 자전극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자리에다가 금윗이 축산과 공무원들이나 허가해 주는 당사자들은 무슨 생각으로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냄새가 좀 나는 거는 참아도 됩니다. 뭐 축사가 있다 뭐가 있다 좋습니다. 수지를 오염시킨다고 하면은 가정 핑계를 다 댑니다. 금유를 줄이고 뭐 방식을 바꾸고 그 물을 오염시키는 건 당연한데도 이 핑계 저 핑계 참 허가를 재해주는 핑계도 많습니다. 우리가 거치거나 거치고 하나 받으러 갈라고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뭐 서로 잘못되면 떨쳐놓고 다시 회사에 오지요 근데 이 양반은 서류뜨려 놓은 거를 24시간도 한지에서 다 처리해 버렸어요 그래놓고는 하나도 이유가 없답니다. 무슨 공지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고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를 아는 사람이 가져와야지 시장이면 뭐 어떤 그런 업체 같은 사람을 그런 자리에 앉혀놓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렇게 똑똑하고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런 사람을 그런 자리에 앉혀놔가지고 이 여러 사람을 고생을 하게 만듭니까 그것도 우리 세금으로 1년에 수천만의 월급을 줘가면서 하는 일이 뭘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러고 나서 지금 우리 이렇게 집단 민원을 넣어서 요구사항을 하면 아무도 내담해 줄 사람 없어요 자기들 그 자리에 떠나면 그만이라 그럽니다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불법이고 합법이고 무슨 그런 걸 떠나서 이거는 분명한 목소리를 보여서 공직에 있으면은 공직에 그 책임을 다하는 공직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독일 면민들은 우리 독일 면민들은 확실한 단계를 보여서 관해서 우리를 무시하고 자기들 면리한 대로 주민을 위하지 않은 행정에 됐을 때는 확실한 목소리를 내서 그들이 각성할 수 있도록 꼭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일 바쁠 철에 다 배고 지금 탈곡해야 되는데 이게 와서 무슨 짓입니까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뭐 내 몰라라 앞으로 AI 이야기지만은 독감이 와가지고 졸업독감이 와서 사람한테 오고 그 지역에 우리 면에 다 노인분들만 사십니다 그냥 사람 독감은 예방접종 맞으시죠 졸업독감은 예방접종도 없어요 수만 마리 수천 마리가 걸려가지고 자빠지는데 사람한테 안 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사고 나가면은 그거는 자기가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손에 부는 게 없다고 저렇게 끝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돼서 살려면은 이웃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가 개혁하는 날입니다 시의회님들은 시의 재정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의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투표해서 저 시의회에다가 일을 할 수 있게 우리의 권한을 대신해 준 겁니다 그 양반들은 이번 일을 확실히 짚어서 우리 세금이 제대로 세는지 왜 일은 쓸데없는 짓에 이거는 한두 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에이아이가 걸려서 살처물 한다 그러면은 뭐 그럽니다 에이아이가 오는데 왜 농작주가 걱정하고 공무원들을 했지 당신들이 왜 걱정하냐 그거 웃기는 소립니다 우리 돈으로 다 자기들 월급 받을 그 사람들은 무슨 말도 안되면 볼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지금 살처물이 들어가는게 수천억입니다 수천억 전라북도 같은 데는 1년에 1500억이 넘게 들어갔고 못살겠다고 오리농장 있는것도 없애봤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구미시는 뜨거운 맛을 못봐가지고 아직도 돈 물어준게 없는 모양이에요 저거 종개오리농장입니다 종개오리농장 종개오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도 송아지 한 마리에 400만 받으면 암소소기 배웠던거는 너무하게 비싸게 받아요 저 살처물 해주려고 그러면은 비용이 10배 들어갑니다 10배 6천마리 6만 마리 값을 시계에서 물어줘야돼요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그거 우리 세금으로 보내주니까 자기들은 꼭무니 그거 뭐 지도 시골 하나라도 더 가겠습니까 깎기를 하겠습니까 농작주는 한 푼이나 더 많이 말라고 이거 새끼 알 잘 놓는 거라고 비싸게 받아야 되겠다 그러죠 그 사람은 그러죠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짓을 왜 벌려놓고 아무도 책임지도 않고 뭐 아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왜 그런 행정집행을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이 건강에 위협받고 시재재정이 거들나고 한 번쯤은 누군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시위원님들한테 확실한 것은 이 부분을 좀 짚어달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을 집행하는 시위원님들은 과연 이게 확대한 건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하든지 이걸 막아서 제동을 걸어서 아니면은 공무원들한테 당신들이 허가 되었으니까 당신들 돈으로 해주시오 그러든지 그러면 우리 여기 와서 대응할 필요도 없어요 왜 이래요 저들끼리 다 농장 자고 둘이 짜서 너희들이 비용 다 무덤하고 뭐 그렇게 해라 장담하는데 두 번만 지나면 저거 망해가지고 문 닫습니다 제발 이 기회에 이 기술 아시고 오리가 중요한 게 해롭다 이 마을에 중요하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건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편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오리켜가지고 돈 벌다가 죽으면 지네 보상 다 받고 우리 돈으로 보상 다 받고 우리는 하지 마라고 하지 마라고 이렇게 일도 제체로 가서 대모하고 이러고 있다가 뒤통수 당하고 이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이거는 여기에서 저는 분노하고 불편을 하는 겁니다 냄새 나고 참으라 조금 참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지 마라고 이러고 지는 냄새 불풀 풍기 뭐 할 짓 다 하고 왜 얇게 또 검사를 받냐 이거예요 날짜 같은 게 이게 보면은 기도 안 차면서 기도 안 차 살살 해서 빠져나간 걸 보면은 우리는 6월 22일에 검사를 뭐 건립 신고를 냈는데 도겸 명의원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핵심 요원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서류가 접수되는 순간 다 압니다 그런데 시시하고 있었어요 왜 조장에 조장에 이런 일이 났으면은 그때 6월 22일날 당장 이렇게 반대를 했으면은 저거 안 생겼습니다 그때는 약감도 계약금 밖에 안 줬으니까 너 지금 죽을래 떼지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문이 났을 때는 벌써 한 달이 서류 다 끝나고 난 뒤에 우리 다 끝나고 난 뒤에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끝났다고 저 업자는 당당하게 허가를 받았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끝까지 법대를 하겠다고 우리는 지금 반대하는 우리는 저희들은 진짜 멋지고 뭐 많은 꼴입니다 그 반대한 속에서 법적으로 다 풀려와서 벌금 내야 되고 잘되자고 하는 건데 우리 시민, 구미시가 잘되자고 하는 건데 거기서 나가서 반대한 사람들은 반대했다고 업무방위라고 벌금 내고 또 뭐 소원의 배상 청구해야 된다고 그런 뻔뻔스러운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그런 뻔뻔스러운 놈이 지 사업하는데 에? 소원의 배상 청구하고 올이 뒤지면은 지가 키우다 뒤지면은 세금으로 다 보상받아 처먹을라 그러고 확실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너희들을 항상 죽이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평소에도 그런 사람들은 따끔하게 일찍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그런 걸 알겠습니까? 누구든지 우리 키우면 농구를 갈고 어디다니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우리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포소문 낭동이든지 청구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반대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민양기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한 구호를 먼저 몇 가지 하고 제가 호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리농장 허가해준 구미시는 각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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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정지역 도계면에 오리농장 웬말이냐 오리농장 건립하는 농장조론 처리하라 청정지역 청정지역 끝장내자 끝장내자 오리농장 끝장내자 청정지역 6천마리 오리분진 독일 면민 다 마신다 겨울철새 도래지길에 AI 걱정 웬말이냐 여보세요 웬말이냐 웬말이냐 독일 면민 동의 없는 오리농장 짓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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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분진 오리깃털 우리 코로 들어간다 주민 건강 무시한 행정당국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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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호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도계면 주민 여러분 오늘 저희 도계면 각 단체장님들 이장님들 그리고 가을 추수에 하루하루 바쁜 일정 속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도계면 주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 손으로 뽑은 구미시장 구미시의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가산리 오리농장 건립문제로 하루하루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도계면 주민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알려 우리의 권리를 보장받고 닥쳐올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이렇게 직접 나선 것입니다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정당국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주민들은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도 된다는 농장주 도계면 주민은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도계면 주민은 절대 오리농장 설립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도계면 주민은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대로만 환경을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가산리 1646번지에 건립 예정인 오리농장 부지는 구미시 낙동강 철새도로짓길 자전거도로 바로 옆에 건립 예정입니다 구미시 행정을 책임지는 구미시장과 구미시 의원들은 닥쳐올 에어라는 환경적 위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리농장 건립으로 닥쳐올 환경적 문제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리농장이 평생을 살아온 도계면의 환경적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농장주가 말하는 합법적인 신고하거는 그가 말하는 합법은 주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합법입니까 도계면 주민은 우리의 건강을 담보로 삼아 들어서고자 하는 오리농장을 끝까지 투자하여 막아낼 것입니다 도계면 주민들이 지켜온 깨끗한 도계면 살기 좋은 도계면은 어느 하나의 오리농장 부상으로 인해 해선될 수 없습니다 우리 도계면 주민들이 끝까지 지켜나갈 것입니다 도계면 주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리농장 건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계면 주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단합만이 오리농장을 도계면에서 몰아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원리밀리 이장입니다. 이빨이 지금 엄청나서 마스크를 했습니다.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저 강마을 이장님들하고 특히 노인회 회장님, 총무늬 부회장님들,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정말 다시 한 번 더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 해서 부호를 외치고 또 호소문을 한다고 해서 집회는 안 됩니다. 얘기라 하는 게 끝없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잠시 또 숨도 좀 돌리고 또 스피커도 심심하니까 또 하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저 안에 또 들어가서 할 일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어쨌거나 잠시 쉬는 시간이라도 허태지지 마시고 같이 이렇게 한마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기자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unusual 미안해. 여기 여기 인사할 때 아니다. 전화 불러 드리나요? 아이오. 얼굴 온도. 저기 다음. 나오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똑같도. 그 시에서 입하겠다. 내가 뜯어볼게. 우리 찍히려고 그래. 찍히려고. 언니 친구한테 잘 모르겠는 말은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즐거운 노래 좀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어디 다 팔아먹고 없네. 나는 아니야. 나는 돈보고 투자하지 않아. 그게 아니고 최초의 흥미여서 연룩보 전문이었습니다. 아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아 이빨만 한번 가보고 나갔는데. 이제 또 하였구나 이제. 지금 기다려봐. 이거 또 하나 세니까. 네. 여기 하나 더. 저도. 잘 찍어 드릴게요. 네. 저는. 저는. 이거. 이거. 이제. 이제. 네. 네. 안녕하세요. 뭐. 뭐. 어제도 그렇고 이장님하고는 소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어머니 마음을 지금 이장님을 통해서. 그것도. 그것도. 29일이. 정해진 게 아니고. 알아요. 공감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사강이. 제가 여기서 결론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또. 저는 똑같이. 우리 시민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또 우리 어머니들 마음을 읽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 어머니들 마음을 헤아리면서 어떤 일을 실마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면요. 뭐 이장님하고 그러면 자주 통화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어떤 쪽으로 이틀에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어떤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분들 의원님하고 또 상의해서. 오늘 오셨기 때문에. 시원한 소리를 듣고 가면 시원한 소리를 솔직히 들려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일 자체가. 그래서. 한 개 한 개 우리 어른들의 마음을 전달되면은. 또 상대편이 또 있으니까. 잘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 한번 해보시죠. 우리 이장님. 쫌. 고음자도. 고음자도 마을 받을 수 있다던가. 고음자도 마을 받을 수 있다던가. 그리고 11시부터 의회가 있는데. 오늘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참에 출근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 계시는 것을 전달을 받기 때문에. 조금 마음 쪽으로 공감하는 부분을 같이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 보이는 것만 해도 어쩌면. 그런 것쯤은 효과가 더 줌 수 있으니까. 뭐 하여튼 제가 눈과 귀가 돼서 한단 말씀 약속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 어른들을 건강 지키셔야 되고요 또 혹시라도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피해를 막아선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공포인들이 잘해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구심을 하는 부분들이 엑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떤간에 대화에 차지해서 뭐 다른 혹시나 당국이 있으면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과장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농복이 엄청 바쁘신데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또 나오시기 위해서 저희들은 뭐 친구를 많은 사람은 너무 죄송한데 생각을 합니다 드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뭐 불길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를 좀 막아야 되는데 뭐 뭐 아니 폭을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막는 게 없다고 우리 홀프장, 홀프장, 홀프장 데모할 때 막 공무원장 진행하는 여자들 한 것 애들은 너무 자식이 있고 말하면서 막 옷을 피치고 막 죽었고 많이 넣어들게 해 주의하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공부하고 있고 그런 사람도 모르고 있고 그건모는 지금 어떻게 해요? 아니 이건 맞겠죠? 올라오는 데이프장 croissant 타고 산째랑 일단 할까 하죠 보여드리라 여름에